아 수인문당선 직전 저긴 왜 아까 옛날에는 수인문당선에 수원까지만 오네 근데 인천 연장되네 언제 몇 년 동안 연장될지? 얼마 안 됐을걸요 얼마 안 됐지요 몇 년에서 그때? 그때 인천 연장되네 안 돼 여기 경기선 그리고 저도 이름 스티커로 경기선 만드는데 여기 경기선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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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서 출산을 좀 할까? 응 당역 도착 열차도 당역 도착? 당역 정착? 전까지만 온 열차 전역에 잡고 전역에 누군? 네 미군 미군 오리역인가? 오리? 오리에요 오리 네 오리 여기가 몇 번진나 보자? 여기가 1번진나 보자? 아니 여기 1번진나 보자 그거 말고 여기 몇 번진나 보자 1번? 2번? 3번? 4번? 그렇게 해볼까 여기 있어? 저 새로운 녀석은 이름이 뭐라고? 새로운 녀석? 또니 고맙습니다 네 민희 아빠는 손이라고 불러요 손이라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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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왜 열차가 승차하지 않지? 정차하지 않지?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면 네 8년 9년 동안 이러기 시작하는 중 방역 도착역도가 전역에 도착했다 네 전립 출발 출발 여기 기관전역이 보이겠다 찍을거에요 전역 도착역도가 전역에 도착했다 네 전역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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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포교주가에는 3이라고 적혀있었는데 3장이요? 아니에요, 2장 아니요, 2장 2장 열림? 열림이네요 저기 뭐가 있네? 확인이 뭐지? 진로 확인 네? 이게 쭉 뒤로 갈건지 차량 뒤지로 갈건지 진로를 확인하라는 방향입니다 아빠, 근데 시간 변경 안돼요 2022년 11월 18일 뭐라고? 전력 출발했대요 응 타잉 한 혹 인 타잉 규빼 Lord 우린 타잉 규빼 와 wed 으 응응 응 응 땡큐 음 너무 좋네 안 좋대요 안 좋고 노평성리를 한번 봐야겠다 독점행 여기까지 멈추라는거에요? 아니 근데 원래 저기까지 몇편정기지? K 몇편정기 K2 M놀이인가? 3놀이 6점에 6점에 몇편이요? 1097 97 97 저는 그냥 9 안녕하세요 어떻게 운전할까? 사람들 모두 내려야되는데 안내리지 2열차 강력종창열차입니다 드링나스 ‑‑ 드링나스입니다 드링나스입니다 랩 2번하는 무로래요 무로래요 3,8,5,6 유명한 직전말 분당기지행 분당기지행이에요 여기 볼거에요 저는 그냥 37이라고 할거에요 그래? 그냥 난 길하고 싶어요 어떤 눈이지? 어떤 눈이야? 100 눈이 아니야? 3 눈이 있어요 또 뭐가 없다 주둥이다 왕싱리 몇이지? 3,5,1,6 6,1,2,2 6,1,2 6,1,2 맞어? 2,1,2 2,2 방역공차 타고 있는 사람 없나? 없는거 같은데? 설마 계납 가는 사람 있나? 없어요 우와 저거 좀 세열차 같은데? 주둥이 네 맞아요 우리 타봤잖아요 어 85인가? 맞아 제 아 저 여기 네? 20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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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출사할래요 출사 전산역 전산역 인색해 진짜 전산역 아니 그런거 그냥 인천행 타고 싶은데 인천행? 4,1 뭐 인천행 4,1 1,2 5,3 2,5 5,5 감사합니다.